에 아 아 자 이렇게 좀 한번 해드릴까 아 참가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어 아 아 아 왜 왜 안되나 네 아 또 똑똑하네 제 곡을 한번 올려볼까요? 워터 오주입니다 오주입니다 여러분들 5주 연속 1위입니다 와 왜 신곡을 하려고 해? 아 신술 잘 못 눌렀어 신곡을 왜 막 선호하게 해? 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너무 진짜 말도 안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된 일 다들 3명이 앉아보셨잖아요 정확히 1시 40분이 됐어요 오늘 좀 일찍 나왔어 저번 이렇게 알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1분 뒤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킹민 씨 킹민 자 지금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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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분 진짜 오줌다 오 아 우리 고고르이트루니 지금 노래 이거 너무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요 아 5 4 가미 말씀드려 드려보내면 6주까지 충분히 기운이 느껴져요. 오! 주아에 말한 거.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6주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 하고 있어요. 5주, 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상상이나 했으니까. 게임도 5주나 이벤트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다이더바이트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근간한 거 다이벌 나왔어요. 이게 평생 못 배웠었는데 그때가 하더라도. 버터가 이렇게 정말 큰 상황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나올 것도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주인 예정이란 것 같아요. 참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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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가 더 좋아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신곡이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기회에 진짜 해주는 거예요. 나오기 전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 한참 전에 했죠. 6월달에. 4, 3, 4월에. 이 두 곡을 버터라고 서랑 하셨다는 걸 2월달 했는데 진짜 저는 이번 곡 시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차측이.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할 때 기분이 훨씬 좋아요. 바통터치 하나가 돼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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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야ilation 운동의 개수단이고요. 참 사실 지금 이 순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베러들니까. 사실 대상화 과잇들보다 실감이 더 안나요. 이게 뭐, 오주가 뭐, 누가 해준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말하니까 1일 때 우리가 한번 이끌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아닌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진짜 오죽하면 이렇게 스케줄 중간했고. 그러니까요. 라이브 비가 꺼내. 이거는 인기물 인사드려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졸려도 뱅키호 타고 우리가 인사하나 해드려야 돼요 으 으 이제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5주는 진짜 솔직히 제가 컴백했을 때 한 4주 정도 하겠네요 라는 말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어 좀 0 중 깔지 일정 그렇으니까 어 말씀 원가鍵ator 이 사실은 상추장 이제 서アメ инт Valerie 상관하고 저런 속으로 한번 아세요 restriction 바로 예쁜 이렇게 friend room 방사선 약간 세뇌이또 시작됐는데 역시 제 뮤 oc ibile 아내니까 아ie militar 네 오오 오오오 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유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줌은 신사도 돼 어디까지 가는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아이돌 느낌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의상은 약간 전 좀 어린 느낌을 대체로 보자 야아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네덕이 지금부터 찬란하게 더 빛날 것이야 제가 봤을 때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분은 제 옆에 계실래요? 빛날 것 같아 아이고 하니가 휴가 복장인데 이거 위아래 센트로 구매했습니다 형이 저희들 했잖아요 빛끄리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 아 지적인 큰 파틴 석진이래서 주영장 파티 좀 석진이래서 스킨스킨 스킨 프로 착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이 비교하게 게임에 그런 룸만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가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잡았을 때 빛끄리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충분한 가능하죠 아이고 웃기네요 아 진짜 지금 뭐 저희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축하 메시지를 리버스 통해서 했는데 트레이터는 리버스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이제 아베로분도 사실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잖아요 너무 즐거워해지고 너무 기뻐해져서 아니요 갑자기 보면서 좀 느끼리 안 들었어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씻어서 고맙더라고요 어제 한시 반 정도 반을 찍었네 끝나고 넘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어제 저희도 씻었더라고요 하지만 신곡은 더 좋다는 것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진짜 그냥 서울로 아 치료들 어떡하냐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구절 누가 젖어 올리고 싶다네 어묵살이 진짜 와 근데 이렇게 하고 얼마 안 남았던 거 네 그렇죠 우리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다들 맞아요 다들 좀 입원하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 틀렀더라 뭐 10일 정도 나아 허병도 난 되게 이쁜 뭐야 아 그래? 아 그때 왜 그때 사버리였어 그치? 난 좀 좋아하지 그리고 우리 우리 앨범들도 다 봤잖아 진짜 크게 나왔어 보셨어요 이거?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미리 바꿨는데 왜? 왜?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제 진열장이 이제 모셔도 제 그전 앨범 이제 싹 다 치워버리고 요거 요거 이제 딱 놓고 그냥 아 진짜 근데 요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도 결정 근데 이거 그 그 앨범을 열었는데 거기 안에 그 뭐지? 아 아 야 야 이거 너무 비단시잖아 이거 아닌데 왜? 뭐 뭔데? 나도 몰라 뭔데? 앨범 앨범 CD 아 CD CD 뭐라고? 자 워라카노 민윤기 나라 아 야 여기 먼저 나가 먼저 나가 다 영원생이 뭐나? 6기 메례미 터키 6군 방탄을 사랑하십니까? 아 아 터키 6군 백혁이야 치면 좀 I love it 마할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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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스테이 마할볼까요? 뭐 마할볼까요? 네 아 아 네 아 아 으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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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without 우려 아니 왜 나갔고요 5 우리가 제가 이 시점 시켜 버毛 집이 그리고 4 4 주 보통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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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 시국적으로 ChampAce 안 남았다구요 아 지금 저 앞에 회사 분위기 계속 얘기할 때 앞에 60만 명이 치고 있다면? 더알인게 하고 그래도 순종 적합하겠다 더시오니로 하겠다 뭐 인수 사각의 아이 이렇게 써서 얘기하면 그래야 알아 아야 사付신화 이래 이제 싫어하세요 우리가 얘기한거 약간의 그런 디퍼런스 밖에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싫어하니까 좋아요! 싫어! 안 된다! 아 사실 우리 원래 오늘 와서 원래 다 같이 뭐 수비한 거 한잔 하면서 딱 했어야 된다. 초랄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송자 짤면 사자 이랬어요. 저희가 약간 유일하게 시각나는 날을 딱 오드려놔서 저희가 팍. 그렇지. 그럼 이해해야죠. 이거 여기서 어떡해. 술은 너무 어떡해. 자 그러면 주민이가 5주로 2행시 한 번 딱 해주고. 5순타! 주! 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죽인다? 왜 이러고 그래. 줄있나! 2주 했는데 왜 죽고 그래. 안 가셔서 취약 같은데. 2행시 시작이 어렵네. 아무튼. 컴백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셔야 좋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곡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앞의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마주진 준비 당기 하시고, 뒤에서 버터 잡고 2행시 을불불리듯이 잡고 얘기해요. 아, 어렵다. 상당히 해. 보여줘. 하나, 둘, 셋. 버텨라. 어, 뭔가 다른데? 어. 터! 터를 잡고 빌보대에서 버터라. 어. 어. 터를 잡았어. 네, 네. 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짜낼 것도 없어요. 터로 간 거 같아요. 카메라 가까이 가볼까? 가까이 와서. 이거를 가지고 가까이. 그래. 셀프 캠 느낌으로 가봐. 좋아, 좋아, 좋아. 아, 한 명씩 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고. 우리가 맞춰가지고 딱 인사드리면 되실 거예요. 그렇지. 저랑 가야 돼. 가자. 어디가? 아니, 들어가려고. 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버터 호주 일이 다 사실 우리 아멘은 대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이루시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게시어회 한 곳에 다 같이annah 못 bunun 안 하죠? 저는 너무 잘하네요. 아, 이거 좀 영역에서 한 건데? 아, 진짜요. 세계로 만나가려고. 제가 왔는데 영역에서 지금 탁월해. 레컬렌덴이션, 플레이스. 레컬렌덴이션, 플레이스. 어제 끝나고 왔는데 저희도 죽은 줄 알кі요. 아흥핫하핫하핫핫. 자, 이제 수수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럼 가야 되겠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미도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요즘에 사실 저희가 유일한 낙같은게 저희가 곡 내부 컨텐츠 냈을때 여러분들 반응보는게 유일한 낙이에요 따로 낙이라고 한만한것들이 없어서 근데 유일한 낙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곡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기분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말 꼭!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해요 하는데 더 편해서 그런거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 호흡을 다같이 한번 읽어오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먼저! 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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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땡큐! 사랑합니다이! 아 이거 카메라가 이쪽에 있네 잘못하면 스태프분들이 나온다 조심해라 한번 나오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